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기아 K9 3.3 GDI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2013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4년형입니다. 주행거리는 69,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에 이 차량 최근에 엔진오일이랑 배터리 교환도 완료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손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네 깔끔한 상태 확인했고요.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 쪽 크랙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네요.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요. 깔끔한 컨디션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네요.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56mm로 5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옆면 볼게요. 뭉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네요.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45mm로 뒤쪽도 55% 정도 남았네요. 이어서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반대편도 볼게요.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네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요. 굉장히 넓고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유지해 주신 것 같네요. 옆면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뒤쪽 휠 보시면 뭐가 묻었네요. 그리고 옆면에서 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앞쪽 휠 볼게요. 림 끝쪽에 생활기스 있네요. 이제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69,28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요. 크루즈 핸들 열선 이용 가능하시네요. 전동 핸들도 작동 잘 됩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그리고 양쪽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부터 내려오면서 볼게요.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앞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센터패시아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버튼 시동이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쭉 보실게요. 드라이브 모드 선택 가능하시고요. 오토 홀드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 버튼 있고요. 이제 2열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아주 넓고요. 바닥에 코일매트 있고요. 2열에서 보조석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문쪽에 보시면 액튠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컨디션 보시면서 가운데 쪽도 내려볼게요. 가죽 컨디션 보시면 좋아 보이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 2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압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조절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컵 홀더도 이용 가능하시네요.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커버가 있어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옆쪽으로 해서 살펴볼게요. 이쪽에서는 좀 보이네요. 보시면은 네,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성능 전공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전공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네요. 앞쪽으로 와서 보시면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주면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주면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네요.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습니다. 앞쪽 이동할게요. 차량 미션이랑 엔진 쪽, 위쪽이랑 옆쪽에서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도 한번 볼게요. 보고 있는 쪽, 깨끗하고요. 반대편도 한번 볼게요. 쭉 보시면 누유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싱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네요.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싱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정보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K9 3.3 GDI 프레스티지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친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어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